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이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2주기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기용 위원장은 기도회에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 38명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가 성경적 성윤리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적 성윤리 표준안은 총 12년 과정으로 48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는 다음 세대가 보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성에 힘썼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학문적 융합학술 프로젝트 지원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공간으로서 하이브리드 교회 구축 매뉴얼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성아 박사 연구팀과 뉴노멀시대 하이브리드 교회 목회 매뉴얼을 연구한 박재필 박사팀을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산둥성 더저우 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환학생 및 석박사를 협력해 양성하고 학술지를 공동 출판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저우 학원은 중국의 종합 4년제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